오늘 노인공약 발표와 선대위 발대식 참여 등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3만 어르신께 효도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어르신 무료버스, 독거노인 월 20만원 지급, 어르신 소득형 일자리 2배 편성 등 6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.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 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내가 만들 강원도는 천지개벽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